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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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원액 QNC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코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매출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일단 신규 장부가 입고된 시기에 코치가 같이 납품이 되고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상승될 때 코치 교체 주기 역시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치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쪽 평택 공장 증설이 가장 큰 원액 QNC 매출 증가의 요인이고 SK하이닉스가 2000의 설비 투자를 확대한 것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청주 쪽 공장을 대금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액 QNC 코치 매출 증가의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방 산업 호황으로 증설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치 같은 경우는 사실 원액 QNC가 2016년에 일찌감치 설비 투자를 해서 선대행을 했으면 2017년 실적이 더 좋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고 수개월 이상 납기 물량이 좀 밀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2017년에 원액 QNC가 설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설비 투자가 올해 연말 정도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신규로 증설이 된 라인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사실 2018년부터는 더 많은 코치를 양산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2018년 실적도 2017년보다도 더 크게 개선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액 QNC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유형자산 설비 투자, 코치 쪽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액 QNC 실적 존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7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772억 원, 영업이익이 291억 원, 지배주주 순위 기준으로는 한 275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영업실적이 개선된 모습인데요. 2017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원액 QNC 같은 경우는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업체이고 매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 업체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과거에도 5년치 평균을 보면 PER 15배 가까이에서 14,700 정도의 PER를 유지했었는데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방산업 호황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원익 QNC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미래에셋대우 스몰캡팀의 취연환 연구원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